서울동몰에 아버지의 출장이오 아리아리야 아리오 살기도 감사하리라 아리아리야 아리오 아리아리 ann아루 Certainly 아리아리야 아리아, 아리아 아리오 아리아리 Marina 다가와 만나고 화문성에 우리 맘 두세 인생과 저 너머에 그 널 참가하고 맘에 다같이 맘죠 꼭 우리가 울음속에 참가해 될세 아리아리야 아리야 아리아리야 아리야 시시시 아이고 세상에 너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뭐 인생이 다 그런거요 안거요 세상에 살다살다 내가 참 전국 8도 서울을 그렇게 해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하게 뭐 엊그저께는 무다이오 헛을 나게 추워가지고 아주 그냥 씹어먹을 이벤트 한번 갔다가 추워가지고 아휴 그냥 엄청 추웠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푸근하고 우리 엄민들 그나저나 이 골목이 골대냐구요 차는 헛을 나게 다니는데 아따 여기랄께 우리 저기 그 못다이오 어? 우리 은숙씨 길자야 안오냐? 아이고 여기라니까 여기 오늘 오따 전문점 예 그리고 점심 특선 메뉴까지 예 오늘 기쁨 두배 만족 세배로 초대하고 모시는 자리입니다 아내 가문이 엄마 온돌방이 따끈따끈하니 예 좋아 오늘 오픈했다고 내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온거야 아이고 아이고 빠마도 잘 나왔네 집구석은 어딘데 예 집구석 잘 별일 없어요? 이따가 온다고? 어 그래요 아이고 여기는 또 못다냐 우리 저기 부녀 회장님 어디가요? 아따 우리 회장님 안녕하시더라 여기라니까 스카프도 이쁘고 대상에 예 예 여기 오늘 오픈했어요 예 우리 오시면은 우리 그 저기 점심 특선 메뉴도 있고 예 오늘 또 서비스로 엿도 좀 드리고 어 오늘 일로 들어가면 오늘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온거에요 예 한번 들어가서 예 만나게 드시고 오늘 점심 특선 메뉴도 많이 있어요 예 뭐 오각피 해장국 한번 잡숴봐 아이고 감사해요 석 감사 복받을껴 참 내가 또 이렇게 또 어 거시기 또 어 하긴 또 태어나갖고 처음이네 이랄이고 어쩔거냐 일단은 어 꽉 채우는게 우리 임무니까 예 오늘 스님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자 우리 연태형의 내 사랑을 받아라 예 한 곡 올려드리면서 오시는 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렛입니다 암 복보기 내게도 사랑이 있다 뜨거운 정렬이 있다 뜨거운 정렬이 있다 내 사랑을 받아라 보기에는 약해도 알을 들고 보면 끝내준다 사람도 모르고 깜지 말아라 난 써라 아무나 안 누르긴다 진실한 사랑을 할 사람 찾는다 가슴으로 뜨겁게 안아주겠다 내게도 사랑이 있다 뜨거운 정열이 있다 내 사랑을 받아라 오빠야 여기라니까 여기 아야 어디 차려요 어디 차려 여기요 여기 거기가 아니고 구멍을 잘 차리라니까 여기라니까 칙칙칙 칙찬길이 새로 사랑이 있다 뜨거운 정열이 있다 내 사랑을 받아라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사랑도 행복도 못나주겠다 난 너를 여기 오늘 오픈해서 5박기 회장도 겁나 만나요 내 한번 오시오 바람만 보아도 바람만 보아도 미친 거 망가도 바람만 보아도 너를 내 배가 뜨겁게 안아주겠다 내게도 사랑이 있다 뜨거운 정열이 있다 내 사랑을 받아라 내게도 사랑이 있다 뜨거운 정열이 있다 내 사랑을 받아라 내 사랑을 받아라 자 생큐 생큐 아이고 애꼴 좀 빼라 좀 어메 세상에 어디가는가 어메 어떻게 이 동네는 이렇게 조용하냐 지랄하고 앉아오겠네 자전거 하시죠 우리 뭐다요 우리 성님은 식사 안하요 우리 아버님 점심 좀 잡소 인생 뭐 별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것만 잘해도 요즘 야야 이 새끼야 백세 인생 내 나이가 어때서 백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먹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오늘 지향에 뭐는 오픈한 집 구석 오시면요 우리 또 그냥 지금 아따 뭐다냐 저 새끼 오따게 나 지금 낯설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역 그것이 아니고 어? 어? 그 저기 그 오딱 해장국에다가 어? 가시오피 해장국도 있어요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시지라오 BMW 끌고 어디 가요 허허허허 한번 와 너희들도 한번 와라 내가 차려줄게 알았지? 어우 지 집에 이뻐 죽겄네 어디 가 딴 데 가요? 거기 갔다가 내일은 여기로 오시오 뭐 오늘 꼭 오면 더 좋은데 어메 세상에 하여튼 그 오늘 서구에 우리 그 저기 그 양지편 오딱 전문점 우리 여러분들 그 저기 오딱 삼계탕에다가 여러분들 좀 두루두루 권강산도 식후경이고 백문이 불의일식입니다 자 오늘 오픈 뛰어오셔가지고 오늘 본부들과 또 직장 근데 왜 이렇게 하울이긴 한다 이거? 공강살 есть